오늘 호연이가 유달리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호연이 생일이에요 빠밤! 생일 축하해! 호연이 생일 선물을 사러 갑니다 색깔 모자하고 등등 하시죠 당신 다 드리고 싶어 호연이 왔는데 가장... 아... 시작! 사랑해! 사랑해! 안녕하세요! 출고자야 됐어 호연아! 생일 축하해! 호연이 사랑해! 엎드려! 기다려! 호연이 먹을까? 맛있었어? 예!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예상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호연이 생일을 생각하면 좋은 마음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